날마다 모든 면에서 나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에밀 쿠에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역경에 부딪힐 때마다 자기 확신을 일깨워주는 자기 암시를 통해 믿음을 더욱 강화합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을 강화하고 목표에 집중하며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자기 암시의 힘은 정말 강력합니다. 책 백만장자처럼 생각하라의 저자 마크 피셔와 마크 앨런은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 중에서도 성공의 토대가 되는 자기 암시의 힘에 대해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날마다 모든 면에서 나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성공하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서 성공과 부를 이끌어내는 정신자세를 개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여기에는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 모든 방법이 자기 암시를 다른 형태로 설명한 것일 뿐이다. 이것은 정신트레이닝, 긍정적 사고법, 자기확신, 자기최면, 심리사이버네틱스, 알파법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실제로 이 방법들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이 책을 쓴 공저자인 우리 두 사람도 프랑스의 약사인 에밀 쿠에가 개발한 자기확신이라는 아주 간단한 법칙을 사용해서 놀라운 효과를 경험한 바 있다. 쿠에는 이 법칙을 아주 우연하게 발견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의사의 처방전도 없이 약을 사러 왔다. 쿠에는 당연히 거절했지만 그 손님은 한사코 약을 달라고 고집을 부렸다. 결국 쿠에는 속임수를 쓰는 수밖에 없었다. 즉 실제로는 설탕 덩어리에 불과한 것을 아주 효과가 뛰어난 약인 것처럼 적극 권장한 것이다. 며칠 후 그 손님은 쿠에를 찾아와서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해댔다. 그는 처방해준 약 덕분에 완전히 치료되었다면서 매우 만족스러워했다. 훗날 위약효과라 불리는 이 유명한 치료법은 이렇게 발견된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 환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이것은 바로 앞서 소개된 초우량기업의 조건에서 인용된 실험 결과가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단지 말과 확신과 잠재의식의 마법 같은 효과가 정신이 아닌 육체에 작용했다는 것만이 다를 뿐이다. 이 환자는 약사와 약에 대한 믿음, 동시에 틀림없이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정신적 확신으로 인해 완치될 수 있었던 것이다. 쿠에가 이 실험의 의미를 깨닫는 데는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곧이어 그는 말 한마디로 통증을 치료할 수 있다면 말은 사람의 성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르렀다. 그래서 쿠에는 틈나는 대로 연구를 시작했고 그로부터 몇 년 후 아주 간단한 공식 하나를 개발해냈다. 그것은 설탕 덩어리 대신에 간단한 단어들로 만들어진 공식이었다. 이 공식은 곧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보다 한결 나아진 삶을 사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러면 대체 이 쿠에의 공식은 무엇이었을까? 날마다 모든 연에서 나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쿠에의 공식이었다. 쿠에가 세상의 환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 곁을 지켜줄 수 없다 해도 환자들은 이 공식을 사용해서 스스로를 치료할 수 있었다. 쿠에는 사람들에게 하루에 적어도 스무 번씩 이 공식을 큰 소리로 외쳐보라고 충고했다. 물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 결과로 그들에게는 실로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누구나 자신의 욕구와 성격에 따라서 자기만의 경험담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쿠에의 공식은 진정 놀라운 효과가 있었다. 자기 확신을 심어주는 이 보편적인 공식은 우리 삶의 전반을 감사면서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선물로 안겨준다. 자기 암시의 황금률 자기 암시의 황금률은 반복에 있다. 따라서 최적의 효과를 얻자면 매일 아니 하루 종일이라도 반복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잠재의식이 새로운 정보를 가장 수월하게 받아들이는 상태, 즉 긴장이 이완된 상태가 최적의 조건이지만 이것은 필수 조건은 아니다. 그러나 확실히 긴장이 이완된 상태에서는 좀 더 신속하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가령 명상을 끝낸 후 혹은 잠자리에 들기 직전이나 잠자리에서 일어난 직후에 우리는 자연스레 이와 같은 상태에 이른다. 물론 이러한 상태를 인위적으로 유도해낼 수도 있다. 이제 그 방법을 알아보자. 우선 침대에 편안히 눕거나 안락의자에 앉아서 두 눈을 지그시 감는다. 그리고 숨을 서너 번 깊이 들이마셔라. 그런 다음 발, 발목, 다리에서 시작해서 머리 끝까지 신체의 모든 부분에서 긴장을 차례로 풀어보라. 그리고 당신이 새롭게 받아들인 삶의 공식으로 당신의 잠재의식을 채워보라. 그렇게 한다면 새로운 프로그램이 조금씩 당신의 잠재의식에 각인되면서 당신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부정적인 생각들이 물러나고 긍정적인 생각들로 채워지면서 당신은 열정과 에너지를 지닌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점차 굳은 의지를 지닌 대담한 사람으로 변해갈 것이다. 여러분은 이 방법이 너무 단순하다는 이유로 그 효과까지 얕보아서는 안 된다. 에밀 쿠에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그처럼 단순한 방법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면서 코웃음을 쳤지만 이 글을 쓰고 있는 우리야말로 이 방법으로 엄청난 효과를 보았던 살아있는 증거이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보라. 속는 셈치고 한 달만이라도 하루에 서너 번씩 시도해보고 당신 스스로 그 효과를 확인해보라. 성공한 사람들은 역경에 부딪힐 때마다 잠재의식적으로 자기 암시에서 힘을 얻는다. 뜻밖의 문제에 부딪힐 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그들은 틀림없이 성공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거듭 확인하면서 자신을 새롭게 프로그램시킨다. 그들은 어떠한 장애물이라도 이겨내고 그들의 비전을 틀림없이 성취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자기 암시를 거듭함으로써 성공의 길을 거침없이 달려간다. 이렇게 내면의 정신세계를 반복해서 프로그램시킨 결과 주어지는 것이 곧 자아상이다. 우리는 고유한 자아상을 창조해내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보지만 우리가 실제로 얻는 것은 자아상에 대한 어렴풋한 모습일 뿐이다. 게다가 자아상이 우리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있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격언이 말해주듯 자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재산, 즐거움, 육체적 건강 등을 포함해서 우리의 삶과 관련된 모든 것이 자아상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피터 센게는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사항을 덧붙인다. 궁극적으로 잠재의식을 개발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를 향한 진실된 열망이며 또한 그 열망이 올바른 것이라는 도덕적 확신이다. 잠재의식은 도덕적인 열망과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않는 목표를 더욱 잘 받아들이는 듯하다. 영성의 지도자들에 따르면 도덕적인 열망은 곧바로 잠재의식에 기억되어 그 일부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피터 센게의 이 충고를 잘 기억해 두어야만 한다. 여기까지 백만장자처럼 생각하라의 본문 1부였습니다. 자기 확신을 심어주고 원하는 모습을 각인시키는 자기 암신은 성공한 사람들이 인생의 굴곡을 헤쳐나가는 비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날마다 모든 면에서 나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라는 약사 에밀코의의 화건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백만장자로 성공한 저자들도 이 간단한 화건을 매일 여러 번 반복함으로써 큰 효과를 얻었다고 증명하며 단 한 달만이라도 실천해 볼 것을 권장합니다. 날마다 모든 면에서 나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저도 매일 여러 화건들을 적고 말하기를 실천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에밀코의 이 화건을 일과 중에 생각날 때마다 반복해 보려 합니다. 오늘도 성공하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